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삶에 쫓기지 말고 믿음을 쫓아다십시오 순간적으로 만들었는데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쫓기며 산다면 잠시 멈춰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를 기르다 보니까 강아지 이렇게 잘 양육하고 기르고 건강하게 하는 거 요즘 또 이빨까지 닦아주고 있습니다 손가락 넣어가지고 열심히 닦아주고 있어요 이게 개가 똑똑하고 예쁘고 하니까 훈련을 시키게 돼요 앉아, 일어서, 누워, 내가 신호주면 먹고 근데 이제 TV에서 강아지를 잘 조련시키는 분이 금주, 금요일날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개를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훈련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10년 초반 되면 죽는대요 반면에 그냥 스트레스 안 주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러면 20년도 넘게 산대요 그 생각 들으니까 내가 얘를 훈련시켜가지고 앉아, 일어서 도대체 앉아, 일어서서 어떻게 되겠지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며 먹어 할 때 먹고 먹지 말고는 안 먹고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아예 건강한 상태로 나와 오래오래 같이 있어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인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스트레스, 강박감염, 쫓기는 거 이게 마음에 있으면 너무너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병 못지않게 우리에게 장애를 주는 것 같아요 추석 기간에 제가 손바닥에 있었던 가시가 하나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시가 들어가니까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시를 빼려면 주사기 바늘 같은 게 잘 빠지고 사율침 같은 건 안 빠져요 제가 주사기 바늘이 없으니까 사율침으로 했는데 이게 너무 얇으니까 찌를수록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안 보일 정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휴 어떻게 하냐 그냥 있자 도저히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끄집어냈죠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시키고 완전 손바닥이 피투성인데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진짜 아팠겠고 참 비참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 생각하기 전에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걸 계속 휘집어가지고 꺼냈어요 결국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스트레스를 그냥 두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병리적인 현상으로 와요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요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죠 사울왕이 굉장히 많이 쫓겼어요 블레스하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지 백성들도 힘이 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일이 되도록 안 오니까 자기가 답답하니까 제사 드렸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게 됐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한마디로 너무너무 많이 성과 때문에 쫓기는 것 같아요 자기가 시도하는 게 열매가 잘 안 나오면 스트레스 받고 공부 뭐 고시 준비하는데 공부가 잘 되면 괜찮죠 잘 안 되니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열심히 돈 벌고 노력하는데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힘내서 하죠 노력해서 뛰어도 계산이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해도 도저히 산수를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나중에는 뭐 어떻게 나 이렇다 폐주 짚는 거 아니야 그냥 낙망이 되는 거예요 빚도 적당하면 감당할 수 있죠 계속 악순환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낙망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이 땅에 한번 죽어봐라 이 땅에 보냈겠어요 살려주려고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맞아도 믿음 가운데 서게 해 도와주십시오 요나처럼 다시 성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저도 뭐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믿음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날 날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때로는 하나님 저를 때려서라도 제가 맞아서라도 변화할 수 있어요 하나 때문에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다른 기도는 잘 안 들었는데 때려달라고 하면 금방 때려줘요 참 신기해 이거예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거는 참 1년 10년 5년 뭐 좀 때려달라면 다음 날 맞고 있어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와 이제는 맞는 게 싫어 좀 덜 변화돼도 천천히 가고 싶은 거 그런 느낌 아시겠죠 좀 안 변화돼도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는 게 싫어 우리 여기 형제자매들 잘 들으세요 나이 들면서요 편한 게 좋아져요 좋은 게 좋아져요 썩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성취가 다가 아니에요 내 내면을 살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내면 굉장히 돌보는 게 중요해요 쫓기면요 쫓기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계속 추구해요 아니 직장인들 같으면 진급 제가 이번에 노회 갔다 왔더니 노회에서도 이제 군족목, 군목수사님들이 와요 그분들은 막 대전, 광주, 부산 이런 데서 군목에서 막 수백 명, 수천 명 군인들 딱 양육하고 이분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이번에 대령됐습니다 다음에 뭐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 역시 그걸 유지를 해야지 또 더 많이 섬길 수 있잖아요 군인들 같은 경우는 진급 많으면 옷 벗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직장보다 군인 사회에서는요 진급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2, 3년 내로 진짜 세상 말로 쇼부 안 보면 옷 벗어야 되는데 만만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쫓기고 무리수 두거든요 그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번이 끝이다 하고 승부수를 두고 뇌물이라도 쓰고 이것저것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준다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무엘상 9장 1, 2절에 보니까 베냐민 집화의 기스, 기스 아버지 이름이 기스예요 기스나는 기스예요 아들이 있는데 사울, 준수했대요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 준수를 두 번 했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잘생겼다는 거예요 키는 모든 백성의 어깨 위에 놓아다 키는 187에 거기다가 아버지는 금수죠 거기다가 매력 있어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또 자수성가에서 왕까지 됐잖아요 뭐 다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키는 187 거기다가 차는 포르쉐 아버지는 사장님 자기는 최고 CEO가 됐어 그러면 도대체 아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근데 늘 1등만 하는 사람은 그 2등 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 난 겪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어 나는 2등만 한 번 해봤어도 그 느낌 한 번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네 1등만 한 사람들은 도저히 2등 하면 우리 노무 목사님 같이 전교 1등만 하던 분들은 알겠지 그게 어떤 느낌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중에서 2등만 해도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욕심에 끝이 없는 거예요 1등 계속 하고 있는데 다윗이 1등을 넘보는 거예요 그래봤자 한 게 인기 조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니까 쫓기니까 양심의 소리 자기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이건 아닌데 하는 느낌 있지 않았겠어요? 이건 아닌데 왜 이 문제가 된 겁니까? 내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 안 해도 비디오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계속 뭔가 빠져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눈 좀 보세요 지금 뭔가 일주일 동안 뭔가 빠져서 열심히 살았어 어떤 집사님 남편이 너무너무 이게 남편이 토토인지 스포츠 도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이거 그래서 너무너무 안 되는데 이게 또 너무 끌리니까 그래서 좀 건전한 데를 한다고 낚시를 줬더니 낚시가 또 중독성이 만만치 않잖아요 낚시에 막 빠져들더라고요 그나마 낫죠 나중에는 낚시하면서도 토토하고 낚시하면서도 토토하고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내 병리적인 현상을 해소하려고 다른 데 투자하잖아요 그 병리적인 현상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또 빠지는 거예요 결국 결론이 뭡니까? 세상이 만족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족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내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사올이 제사를 들여서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버림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줬어 여러분 사물상을 열심히 안 읽어서 기회를 더 준 게 모르죠 아말렉하고 싸울 때 얘네를 전멸시키랬어 요게 마지막 기회였어 근데 어떡하죠? 내면이 쫓기니까 이제 쫓기지도 않아 이겼으면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잡아가지고 죽이면 돼 아가광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면 되는데 이제는 쫓기지도 않는데 자기 판다로 하는 거예요 아가광도 살려놔 짐승도 좋은 거 남겨놔 그리고는 사무엘이 화내니까 제사 내리려고 그랬다고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아가광 끌고 와 그래서 자기가 머리를 쳐버려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사무엘을 안 봐버려요 끝난 거죠 여러분 성취가 다 아니에요 내면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쫓길수록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과정을 돌아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만 하면 다입니까? 여러분 성공만 하면 다예요? 성공을 우리가 못해봤으니까 다 할 것 같지만은 성공한 사람들이 왜 허무해할까? 성공한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할까? 제가 휘트니 휘스턴이 마약했다는 게 아니라 휘트니 휘스턴 노래가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근데 그분이 너무 노래 잘 머라이어 케리랑 둘이 양대 디바 아니에요 둘이 노래 얼마나 두 분 목소리 들으면 진짜 이게 천상의 소리인지 근데 휘트니 휘스턴도 무슨 일인지 마흔 몇 살 죽었죠? 내가 그리고 또 우리 머라이언 양을 뭐라고 할까 하는데 요즘 이렇게 과체중 됐어? 나 진짜 머라이어 케리는 진짜 배우보다 더 멋진 여자분 아니었어요? 지금 100kg 내가 단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부르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볼 때는 지금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공허한 거예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냥 그게 성공이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의 과정이다 노래는 내 인생의 과정이다 전도는 내 인생의 과정이다 성공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것은 내 인생의 과정이다 그러면은 이 과정이 얼마나 하나 옆에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음식을 보면은 빛깔로 맛을 알아요 진짜 빛깔로 이 음식이 맛있겠다 싶으면 영락없이 맛있어 이 음식이 빛깔로 별로다 그러면 영락없이 맛이 없어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그 조리 순서에 정확히 지키고 정성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100% 맛있어 대충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양념 아무렇게는 정성 없고 하면 영락없이 맛이 없어 왜 그렇죠? 세상 모든 만사가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 과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그 과정만 잘 지켰다면은 그 자기 아들들도 왕도 이어서 하고 물론 이제 이스보셋이 잠깐 했죠 잠깐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형들이랑 죽고 잠깐 하다가 결국 걔도 죽었는데 길보아 전투에서 쓰러져 죽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아들이랑 전투에 나갔는데 그날 자기랑 아들이랑 요나단이랑 죽을 줄 몰랐죠 그러면서 우연히 맞은 칼날과 그런 거에 꼬꾸라지면서 그 심정 내가 이렇게 죽을 줄이야 옆에 내 아들까지 같이 죽을 줄이야 여러분 어떤 회사를 가진 분이 아들이 망나니래요 망나니 그 심정 아세요? 이 회사를 줄 수 없는 그 안타까움 유지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여러분 그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숙대에 어떤 교수님 장례식에 갔는데 그 교수님들이 거기서 하는 얘기 이분 유학 끝나고 정교수 된 지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몇 달 안 됐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중엔 내가 성공하면 주님의 선신하겠다 그러지 말고요 지금 아둘란 같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이 시간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더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의 인생 봤을 때 언제가 가장 아름다웠겠어요 왕이 됐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쫓겨 다니면서 그 스토리 오늘도 어떤 형제 군대 가는데 군대에 있으면 다 죽을 것 같습니까 힘들긴 하지만 또 시간 지나면 그때 너무 힘들었지 하지만 또 힘든 만큼 추억이 남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오랜 시간 기다려가지고 직장 직장 했는데 나중에 언젠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그동안 참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아름다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랜 결혼의 기다림이 있었던 사람들도 결혼한다면 그 과거의 시간들이 어렵고 길었지만 또 그 시간이 아둘란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결국 우리 문제를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지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쫓기니까 어떻게 늘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리고 왜 점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점치로 저는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점치로 가면은 마치지 않겠어요 뭔가? 아니 그분들도 장사하려면 좀 맞춰야지 장사를 하지 맨날 못 맞추면 그거 어떻게 장사하겠어 또 아카니 형이 역사하잖아요 아카니 형이 역사하니까 쭉 들어가 보니까 너 오늘 팀 모임하고가 그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맞추겠죠 하지만 결국 자기가 그게 죽는 길이죠 왜 점을 치고 왜 세상을 의지하죠? 결국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자분들 자기 나이 계산하면은 뭔가 이제 답이 나오죠 내가 지금 나이가 이 정도면은 내가 어느 클라스의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 내가 이 나이 때 되면은 이제 앞으로 CEO는 불가능하겠다 뭐 대충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지 않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있는데 사람들이 수천 명 모였어요?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도 흘려 아니 그거는 나사로 얘기고 눈물까지 안 했네요 나사로 얘기랑 잠깐 착각했어요 안타까웠겠죠 근데 빌립은 잽싸게 계산을 하죠 이 수천 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계산이 안 된 어린아이는 그냥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5병 이후로 그냥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농기계가 좋고 아무리 여러 가지 비료가 좋아도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뉴스 보니까 충청도에 비가 조금 말라가지고 그게 안 되고 또 바다에 해수가 있어가지고 그 벼들 농작물 다 망쳤다 하나님이 물을 안 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물을 주면 순간적으로 해결이 돼요 오늘 제가 군대 가는 형제 보니까 강원도 화천으로 가요 이 화천이 철원 옆쪽에 있어요 너무너무 이게 험한데 지금은 도로가 고불고불고불 굉장히 높은 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군인들은요 1년에 6개월 동안 눈이 와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군인들한테 눈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무슨 그날 오면 무슨 커피 마시고 이게 아니라 또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온다고 해서 빗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저주하면서 쓴다고요 그런데요 오후에 점심때 해가 쨍쨍하면 그런 눈들이 신기하게 싹 녹아버려요 싹싹 녹아버려요 그런데 날씨가 떨어지면요 미치는 거니 미치는 거니 그때부터 염화나트륨 뿌리고 쓸고 닦고 난리도 아니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염화나트륨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집에 앞마당이라도 쓸어놔야겠다 이런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총의 햇빛을 내려주면 다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에베소서 3장 19절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서 모든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 이제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 충만한 것들을 많이 주실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 누릴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못 누려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이요 다윗처럼 변화되어야 돼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시편에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다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좀 헌신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 이러지 말고 다윗처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사가 안 돼도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겠죠 못 죽어 삽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길 열어주시겠죠 말로 신앙 고백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인간적인 마음은 여러분 지금도 너무 쫓기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제 너 정말 어려워지겠다 희망이 없다 계속 압박해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23절에 있죠 믿음으로 쫓아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쫓아지 않는 말 믿음으로 쫓아지 않는 생각 믿음으로 쫓아지 않는 이 촉박함 이거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에 있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여러분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계셔서 연말이 될수록 또 이 순간 또 내일 직장에 출근할수록 쫓기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